여기가 어디요? 병원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하필이면 영이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. 내가! 내가 꼬자라니! 여러분 안녕하세요. 톰톰입니다. 제가 여러분 지난 경기 보셨죠? 제가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다가 이 오른쪽 다리에 지금 허벅지에 완전히 큰 부상이 왔어요. 회사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제가 좀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운동 계속 열심히 하고 사회에 있냐고 막 빵빵해가지고 그냥 막 4타수 4만타씩 때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일단 먼저 정형외과 가서 치료부터 받을게요. 진짜 허벅지 너무 아파요. 찢어질 것 같아요. 오늘 치료를 한번 받았고 한 번만 받아왔거든요. 상담을 받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물리치료를 받아야겠죠. 일단 먼저 온열차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한 100만 볼트 전기로 허벅지를 지지고 있습니다. 치료가 잘 끝났고요. 내일 모레 또 경기가 있습니다. 반드시 제가 원하는 코스에 딱 원하는 코스만 노려가지고 방망이로 휘두를게요.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한번 좋은 성적을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기 전에 김민경 코치한테 들려가지고 또 레슨 한번 받고 갈 거예요. 가까워서 좋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 하하하하 하하하하 parliament 감사합니다.